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는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정호연 특파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한러관계에 선을 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북러 합의를 두고 지난 몇 달간 관련 정보를 공유해온 만큼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대응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군사력 투입을 늘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북러 군사협력의 반대급부로 다른 나라에 보내려던 첨단 미사일 수백기를 우선 우크라이나에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약의 불똥이 곳곳에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